첫 줄부터, 첫 줄부터 팩트 체크를 하세요. 음색이 농염. 농염이 혹시 무슨. 섹시. 섹시 보이스. 섹시하다라는 거. 방금 굉장히 농염했어요. 멜버더 스타일. 그리고 춤출 때는 라이브에서 안정적인 고음을 낸다. 춤추면서 고음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 한 줄 제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처럼 해주세요. 그래. 제가 그 노래 들으시게. 오케이. 5, 6, 7, 8. 베이비 널 터질 것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그러니까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부끄러워. 포즈의 좋은 공기를 마시고 와서 목소리가 약간 대자연의 느낌이 나요. 대자연. 목소리에 미세먼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수 씨가 되죠. 지수 씨가 되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본인도 한번 노래를 하면 춤을 추면서. 본인 파트. 이제 춤이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잠깐 우리 지수 형 카트 한번 보죠. 지수 씨. 잘한다. 한번 봅시다. 워낙 또 춤을 잘 추잖아요. 제 파트는 근데 귀여운 파트예요. 네, 압류. 제 파트는 포인트 있어요. 파트 두 개 날리는 거. 나난 주 메모레 같아. 나난 주 메모레 같아. 진짜예요. 팩트체크.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요. 잡히지, 잡히지 않아. 진짜예요. 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 춤 추면서. 하나, 둘, 셋, 넷. 잡히지 않나. 잡히지 않나. 완벽했어. 훌륭. 피치 퍼펙트. 약간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편안해지는지 블랙핑크 노래 가사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제가 이번에 뚜두뚜두를 편안하게. 말로요? 네. 아, 불장난이네요. 아, 불장난을 말로. 네. 우리 엄마는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우리 엄마는 매일 내게 말했어. 우리 엄마는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에이.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왜 슬프지? 널 보면 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 저 더 이상 못 듣겠어. 너무 슬프해서 분발해 주시면 안 돼요? 분발해 드릴게요. 문을 박차면 모두 날 바라보. 굳이 애써 노력 말고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탕탕탕. 코피가 탕탕탕. 코피가 탕탕탕. 코피가 탕탕탕. 탕탕 바라바라 탕탕탕. 지금 날 위한 축배를 짠짠짠. 축배가 축배 같지 않아요? 핸드 앱. 내 손엔 버터클럽 해니. 니가 말로만 듣던 걔가 나야. 제니. 로제 미초로 좋다. 제가 보니까. 너무 떨렸어요. 로제는 디제이를 꼭. 약간 라디오 같았어요. 디제이 있으면. 디제이너 진짜 잘해. 로제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걸 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지수야 읽겠다는 거죠? 아니요. 무반주로 갈게요. 무반주로 갈게요. 무반주로 갈게요. 지수야 읽는다고 또. 지수 씨 한번 가볼게요.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야야야야야. 붐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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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이거예요 정말로. 붐붐바. 야야야 붐바야. 붐바야. 노래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야야야. 오빠.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찾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로제는 진짜 디제이 추천입니다. 정말요? 강추합니다. 로제의 디제이 강추. 로제의 목소리가 좋다. 다음 섹트 체크 주세요. 자칭 동료 잘할 지수. 언젠가 동료 앨범을 내고 싶다. 진짜? 진짜예요? 저렐바야. 어떻습니까? 저희는